여우는 약 10분이나 10분 정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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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젊은데 여기서 다 찍는 것도 하니까 하잖아 하라고 합니까? 한 번만 앉으세요 한 번만 더 들어줄까? 안 해 이런 거 여름에 하니까 시원해 보이더라 어디 있어? 되게 멋있는데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 아 너무 많다 너무 멋있어 neighbourhood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거 한 번만 있어 여름에 잡았다 아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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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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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마지막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셋, 셋. 셋. 둘, 셋. 둘. 셋. 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